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쇼 도시입니다 월컴해볼래 최최 장본질도 이제 어디에요? 여기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에이컨 저희가 여기 아침마다 까놀레랑 치즈빵이랑 커피를 사오는 곳이에요 한국사람이 사장님이십니다 네? 현찰이 있어요 이게 박수님 사장님이긴 한데 아... 아... 저기 부려야죠 돈 채우시면 좋아하는 빵 여러분들의 최애 커피는 진짜 손태형씨가 원래 옛날에 찍으려고 했는데 커피를 사오느라 아침에 일찍 제가 오느라 손태형씨가 못 왔죠 지금은 없는거에요 아침에 오면 아예 거의 누셔서 먹습니다 손태형씨가 항상 라떼를 원샷만 합니다 빵 뭐 산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크림치즈빵 치즈빵 그러게 시간 너무 걸리잖아요 네 요렇게 서서 갑니다 저희가 잘 가는 단골 동네 단골집 쏘우쿠시메라 여기 원래 고기가 되게 맛있는데 오늘 점심이 너무 무거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뮤직비디오 봤는데 아 진짜요? 아 맞아요 여기는 우리 최애 최애 단골집이 이제 오래됐지 몇 년 됐지 4년 정도 됐어요 소 굿 소 굿 또 뭐 하려고 했지 네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 항상 오면 양념갈비 그치 삼겹살도 가끔 먹고 차돌박이 차돌박이 차돌박이가 너무 맛있지 오빠는 차돌박이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수화가 잘 되네요 밤에 다양하게 저희는 먹는데 점심에는 또 여기 또 된장찌개랑 정말 맛있거든요 우리 루키가 된장찌개 여기만 먹잖아요 저희 여기 오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지금 점심에 밥만 먹으러 빨리 왔어요 일부러 사람 없으니 네 지금 저희가 좀 일찍 왔어요 아정신 여기가 아마도 우리가 동네를 가장 많이 오는 최애 맛집이죠 왜냐면 딱 깨끗하고 고기 맛있고 그리고 딱 친절하시고 사장님도 다 좋으시고 직원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한국 같아요 한국 같아 여기 오면 한국 같아 진짜 되게 웃긴게 루키가 처음에 걸어서 왔지 여름에 겨울에는 태워달라고 미국 친구들이 양념갈비를 좋아하더라고요 양념갈비를 좋아해요 소스 된장찌개도 먹는데 태워줘요 정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이쁜 고기 나올 때 찍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반찬 잡았습니다 그리운 반찬 감사합니다 이러보세요 고기가 이렇게 커요 도착하셔야 돼요 왜 계속 날 씹어 왜 다른 반찬 너 혼자 다 못 먹어 아우 이 맛이지 멸치 육수가 되게 깊어 넬치 육수가 되게 깊어 멀리 있는지 지난번에 점심 때 와서 고기를 찍어서 오늘 가족들하고 먹으러 왔으니 또 좋습니다 원래는 소갈비를 먹는데 오늘은 TV에서 삼겹살을 먹는 거 보고 지금 삼겹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이따가 또 다른 곳이 먹어보려고요 여기가 탕 맛있으니까 깔끔하고요 두껀살 갈비하고 갈비상이에요 소갓에서 여기 조금만 주차가 좀 힘들어서 여기 바로 앞에 요거트집이 있습니다 여기가서 오늘 맛있어요 레벨도 좋아요 오늘은 다 한국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저희의 당고집 여기보다 탕후루까지 탕후루신처럼 귀엽죠? 맞습니다 그럼 한번 안녕 띠오가 신문 오세요 홈메이드입니다 빛난다 어디 계세요? 청구에 있어요 나와주세요 앞으로 사랑하는 거 내 마지막 지금까지 조금만 바람 이거 좀 앞으로 나오면 나오지 아 나와 어 좀 먹고 싶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이들 이제 욕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현정씨 어제부터 혈 뺀다고 자기가 그래서 운동하는 건데 오래갈치 아니 계속 자기 무게 맞춰서 계속 나한테 무게가 낮다 잘 타겠어요 안 만져요 운동 운동 안 돼요 많이 안 맞네 따라다니지 마 계속 따라와요 제 갈라고 하면 짜잔 갈게요 네네 내 거 감사합니다 오빠 복숭아제 그게 몸도가 좋아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맛이 홈메이드라 건강하고 건강하고 밖에 되게 춥거든요 지금 저희만 봄이에요 지금 둘만 어우 어우 빨리 가자 집에서 먹자 빨리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제가 제일 가는 정석 단골집입니다 사장님 안녕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이거 조금 찍어도 돼요? 유튜브 좀 찍어도 돼요? 네 고기가 직접 찍으세요? 네 직접 하죠 저희 여기 카레랑 여기 들어가는 거 다 여기서 이게 맛있어요 여기 찍을 수 있어요 여기 불고기 양념소 불고기 양념갈비 애들이 되게 좋아해서 되게 좋아 고기가 너무 신선해가지고 고기가 너무 신선해가지고 직접 찍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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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 때나 제가 좀 찍어줘요 아 저거 찍어줘요? 아 저거 찍어줘요? 멋있어 아니 아닙니다 한국에 전화해라고? 아는 사람 다 보러 오네 저희는 이제 갑니다 저희의 단골 고기 청육점 오늘은 여기는 저희가 동네 단골집 명가순도구에 왔습니다 국밥을 먹었는데 국밥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단골집 먹는 거 훨씬 같아요 권상우씨 여기 국밥에도 퍼프랑 국밥 시키고 솔드 한잔 하는데요 네 네 반찬 오늘 권상우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면 권상우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맨날 이 둘 다 좋아해 김치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오 음 맛있지 만두를 보면 이렇게 서비스로 주세요 저희가 올 때마다 딱 얘기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이게 딱 맞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본식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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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네 아 유저씨 먹으면 이 맛이 되게 좋고 아 오빠한테 좀 심해 아 지금 한국에 못 많이 조심해 여기는 한국 사람도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 여기는 진짜 모르는 게 다 있어 미국 떡밥밥에서 매일이 다 쓰니까 쓰여 매일이 다 쓰니까 쓰여 전박스가 더 맛있고 전박스가 더 맛있고 루키가 여기 전동찜 닭을 정말 싫어 네 목요일 금요일 제가 좀 애들 라이드로 하는 날 온라엘 많이 시켰어야죠 저희의 정보로 마치겠습니다 넘버3 저번에 먹으러 왔는데 또 루키가 단발랑 왔는데 세멀말갈국수를 먹고 있는거죠 해보고 싶어하고 저 세월관말 klassam 일단 볼게요 네 시인가봐 여기 오 오 맛있겠다 진짜 얼굴 내보이 오빠 이거 먹고 싶은 게 있잖아 이제 다르기 좋은 브릿지 음비가 안 око서 테이크 림라는 요리? 해야지 맛있는데 먹은 거 좀 먹었다 좀 먹었을까? 뭐 먹었을까? 제가 이게 먹는건가 그래서 이제 먹고 운동하고 안 되겠어요. 가만히 시켰어요. 지금 위에 아우터 벗었어요, 땀 나서. 완전 많이. 다 비벼야 돼요. 그치, 거기를 또 다 비벼야 돼요. 말아먹어야 맛있지. 파란색이 없네, 이제. 지금은 리오가 학교 발렌타인데이에 친구들한테 작은 선물을 챙길 사람들은 하라고 학교에서 같은 반의 선생님들에게 리스트를 줘서 리오는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주유기랑 펜슬이랑 스컷이랑 펜슬이 먹고 하트, 하트 연필 이런 거 지금. 아직도 2주나 남았는데 지금 벌써 준비해요. 이렇게 한 개씩. 18명? 응. 안녕. 안녕. 안녕.